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팔을 들고 노래하고 펭귄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돼지고기를 먹고 빵 비 비 비 배워 머리를 그리고 그리고 라라모피 다시 한번 노래해 다시 한번 노래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수요일, 토요일, 그리고 월요일 펭귄들하고 파티하고 이 노래는 끝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머리를 그리고 그리고 우리 그리고 같이 해줄까요? 하나 둘 셋 넷 머리를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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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몸과 팔을 몸과 팔을 그리고 그리고 초원에서 함께 노래하고 병원이 라라모피 노래였죠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